여기 중앙에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섬에 식물 털어있어요 여러분 어디 부족이냐면 안 떠요? 오너 네모네모네모 트로피컬 노스에 있다고? 저 식물 털에 제가 쏴 죽일까요? 바주카파 아까워요 우선 우리 애한테 까붙은 애서부터 죽여야지 나 튕겼다 트로피컬 노스에 침대 설치하셨어요? 아냐 아냐 이거 브런트 위에다 저기 적 기집 알견하면 그 옆에다가 침대 3개 설치할게요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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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벳 핫조이님 안녕하세요 죽으라고 주아님들이 하이 여기가 노스지 와우컴니다 하이 네 걔네가 오늘 아침에 영어로 왜 우리가 먼저 자기네를 공격했냐고 물어봤어요 지네가 먼저 우리 밀사님 들어가지고 낙사시켰잖아 또라이들 아니야? 단기기용 30층이야? 저 나왔어요 살았어요 우리 오늘 얘네 칠 생각이 아니었는데 얘네가 먼저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지금 얘네 치러 왔어요 얘네 썸물이나 오는데요? 여기? 하고 여기 뭐야 이거 다 다 다 다 이게 뭔데 순간.. 아 순간이동이 아니구나 얘네 위치좀 알려주세요 스톤이랑 못 부셔 뭐 이거 식무통에 있으니깐요 크게 들어요 네 숲속으로 직진 σ 숲속으로 직진 안샤님 지금 지금 내려서 탬 가지고 와요 아니 누가 와왔어요 그냥 중앙으로 들어가면 돼요 아 저 털린집일거에요 문 열려있는건 털린집일거에요 아니 이거 챙겨달라니까 이 집인가? S타입인데 얘넨? 얘넨 또 누구야? 이 부족 아닌데? 안됨만이요 좀 더 안쪽으로 가요 들어가자 문이 오늘 죽었다 감히 우릴 건드려? 더 들어가서 어디? 여기 되는게 없는데? 부족분들이랑 같이 가요 저렇게 조그만 집은 아닐테고 왜 혼자 가세요 먼저 가서 침대 설치하려구요 여기서 우회전하면 털린 빈집 바로 앞에 걔네 집이 있어요 여기 여기가 아닌데? 저거 맞아요? 저거 반드시 너무너무 탈레벨들 저렇게 조그만의 아 잠만 나 점점 피다니는걸 타고 저거 털린집이에요? 저거 털린집이네요 저거 털린집 맞네 소금 얼마나 있어요? 피 얼마나 있어요? 뭐야 누가? 아 휴무새이구나 이건 나무집은 아닐거 같네 아 여기네 나무집이네 미친거 아니야? 저 본집 아닌거 같은데요? 일단 육지로 올라가요 빨리 아 나이씨 나 왜이래 아 나 왜이래 오이씨 아파 아파 야 궁디 때리지마 초면에 이런거 아니다 성검대에다 얹지마라 저집인가보네 아 잠만 저긴가봐요 여기네 아 식물터래 센트리건 아 아 랩터 온다 야 내가 지금 랩터야 너랑 놀 시간이 없어 랩터야 쪼립시키야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설치가 안되고 설치가 안됐는데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운데 아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 침대 3개 설치요 침대 3개 설치요 침대 3개 설치요 아 지금 브론토가 아직 안왔는데 지금 브론토가 아직 안왔는데 저 지금 고기도 없구요 아 브론토 방울었을거죠 그리고 저다가 침대 몇개 설치할께요 랩터 있다 랩터 빠른 설치 랩스 저거 누구꺼님 저희꺼님 왜 저희꺼야 오카님이요 오카님 잠깐 잠깐 저도 한 개구 불편해서 못쓰겠어요 침대 2개 자 빨리 오세요 브론토 얼마 나왔나요 여하이줄까 아니아니 제가 이거 며 3명하고 트로피컬 들어왔어요 저희 부족한 13명 14명 울명구님다 하이 잠시만요. 부름통 얼마 나왔어요? 시은강 건너왔어요. 섬 도착했어요? 네네, 섬 도착했어요. 이랬어요 잠깐 무삭을 좀 만들게요 어... 수고 어렵뻔 뭐 3개는 없는 거 뭐 어떻게 참고 들어와서 다 죽을 게 아닌데 지금... 이제 막 됐는데 그래? 어... 아니... 아 잠깐만... 도끼는 이런 게 없잖아 아 맞아 아르벤드 두 마리 있었는데 다 없어지고 다 같이 어디 갔네 크로피컬 들어갔어? 응 여기 아마... 그래 어디야? 몰라 어... 안 뜨냐 뭐 치셨어요? 네... 여기 파이어 켜놨습니다 이쪽 맞죠? 지금 위치가 52에 85 스누... 넌 어디냐? 아... 거의 다 온 거 같아 그래가지고... 52에 80... 거의 다... 52에 80 조금... 안 돼 아 여깄네 아... 한 마리 우선 이거부터 부수고 있을까요? 우리님들 볼 때까지? 얘네꺼... 야쿠제... 우선 브론토가 오면은 브론토가 저기... 센트리건... 아 왔네? 왔어 저거 꼬시는 동안에... 우리가... 바주카로 센트리건 부셔버리고... 그 다음... 기가나... 요런 애들로... 식물터를 부수고요... 그 다음 바주카랑 시퍼로... 벽 뚫고 들어가면 돼요 얘네 집 부수고 내려가서 한 개 더 부셔야 돼요 굳이 부셔야 할까요 그냥... 얘네한테 데미지를 주고 싶어 얘네 이거 테이밍성 만들 때도 좀 고생 좀 하게 근데... 어차피 시간 남아두니까... 머리넘님도 안녕하세요 총알이 그렇게... 총 그렇게... 있었나요? 얘네도 우리... 베이모스 다 털고 갔죠? 우리도 조금은 피해를 줘야될 거 아니야... 식물터를 떼... 리파이... 저 식물터를 우선 제가 부술까요? 네 부수고 있어요 부수고 있어요 부수고 있어요 여기가 데미지가 될려나? 거리 얼마 정도 있어요? 여기에서? 라이언을 라이언을! 저 우리 님들 다 왔으면 이제 들어가죠 뭐지 이거 꽃... 필... 안 빠진 거 있는데? 저... 영인하는 거 뭐야? 그래서 맞아 아... 들어가지 못했는데... 아우씨 겁나 맞아! 아예 우진 우진! 아우씨 아파! 얘가 맞았구나? 야 저거 바주카 포로 털고 가야될 거 같아 아우씨 아파! 아우씨 아파! 아우씨 아파! 이거... 그냥 방향 틀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... 빠을 거 같은데... 아우... 아우씨 아파! 아우! 죽물터를 몇 개요 저기... 일단 브룬토... 키가 지금 몇 통이에요? 이거... 체력 지금... 12,000이요 12,000이요? 네... 그러면... 브룬토 내리시고... 브룬토 맞다고... 일단 들어가세요... 지금 바주카 포로 써도... 안 들어가지거든요? 어... 150,000이요 신속토라 전체 못 부수고 있네... 저 혼자 들어가면 돼요? 네네... 줄붙토 들어가세요... 감사님 내려요... 브룬토 들어갈 때... 저희 렉스 같이 들어가요... 아니아니에요... 총을 같이 빼는게 낫지... 아우씨 다 benefit 바주카 포로 위쪽으로... 그냥 일단... 몸 뚫어버리면... 지금 들어가요? 네네 들어가세요 그럼 렉스도 같이 들어가서 식물터렛만 부숴주시면 되거든요 네 식물터렛 부수러 갈게요 로라는 쭈니님 안녕하세요 프론트 뒤에 가셔야 돼요 네 프론트 뒤로 와 식물터렛에 맞으면 밀려나네 들어가 부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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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트라 죽었고 아 아프다 뭐야 서브렉 서브렉 망할 서브렉 야 지금 서브렉 걸리면 어떡하냐 야 이놈아 아니 저희 다 죽었어요? 아니 왜 적당히 피 보면서 가야죠 저 지금 피 3분 1 정도 줄었네요 아 나 이제 시끄러워가지고 진짜 와 브론트 죽었다 지금 맞을때마다 진동기란데 저거 뭐지 키패드가 계속 움직여가지고 어후 아 브론트 더 죽었어 브론트 죽었어요 벌써? 네네 센트리군 총알도 못 빼고 아파 야 센트리군 이빨이 날라온다 그 방향 틀고 도망쳐요 뒤로 도망쳐서 속도 당기고 아 아파 아우 죽겠다 아파 근데 이게 식물 털에서 맞으면 밀려나니까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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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좀 틀었습니다 오토 마우스 브론트 굳이 테이밍해서 데리고 올 필요가 없었네 아 나 고기없다 그럼 또 고기 먹자 일단은 세트기권을 뜯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템좀 빼고 뭐야 서브렉이야 이거부터 가까이 가야되는거야 아 무거워 무거워 메탈 던지고 과일 던지고 아이씨 야이씨 안장버리면 안되지 안장버리면 안되지 이 많은것중에 안장이 어딨을까 이 많은것중에 안장이 어딨을까 요거 넬엑스 안장 그만 챙겨요 일단은 저격으로 끄시죠 식물털을 먹으러가다가 죽을것같은데 아 아파 야 고기 빼라고 고기 고기 왜 못해 야 죽겠다 유턴 유턴 아우 젠장 아우 젠장 아우 젠장 아파 잠깐만요 잠깐만요 똥싸고 고기가 없어 고기가 없어 야 어디 낑겼니 왜이래 야 어디 낑겼니 왜이래 고기좀 먹고 고기좀 먹고 고기가 필요해 고기도 개쪼끔 나오면서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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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tilize 고기 나 집에살 이제서 고기라도 챙겨갈게요 시민이 잠시만요 야생도 싸요? 시민이 아닌가? 맥스 100이요 여기로 쏙 내려와가지고 고기 좀 보여요 얘 너무 아파 시때미노 이거 공룡 죽일까요? 공룡이요? 아 이거 남이지 식물테라 넘는 것 같은데요 고기도 필요한데 미안해 니네 집 주변에 있는 애들을 원망이라 죽여요 죽여바래요 이거 이따 안전한 곳에서 내려주세요 빨리 죽어 빨리 나 피 깎인다고 고기 먹으러 갔다가 피 깎이는게 말이켜 빨리 죽어 수진양도 왔고 오케이 부타락 낑겼고 얘네는 패시브 수진양 얘네 위에 있는 애들 패시브인데 죽여도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시작한거 잡을게요 그럼 오케이 킥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빨리 먹어 수진양 수진양 답답했으나 봐요 집 찍힌다고 하더니 여기 날라오지 아무도 안오길 저 아무도 없길 그래서 도대체 죽이네 유거 저기 돼지있다 돼지있다 돼지 고기 내놔 고기 내놔 임마 아래든 누깄어 여기 아가 포탈에 죽으네 네 뭐야 이거 소리들리는데 죽으라고 수진양 잠시만요 네 고기 넣어드릴게요 고기요? 네 안돼 자 2차 좀 가볼까요 잠깐만요 10gr 여기 데지 한 마리 발견했거든요 회생님 올라갈게요 그 metallic 아 거기 고기 좀 만들면 아이고 죽이면 안되는데 지금 바로 올라갈게요 우리도 누구 죽었나요? 석탄님 비하이 너까진 죽자 너까진 죽자 누가 얼굴 받고 있으래 죽식이 창피하게시리 자 여러분 12시 넘었네요 추천좀 해주세요 센트리곤 총알좀 빼고 올게요 아직 가지마요 아직 가지마요 아 나 빼버려야지 진짜 진동기 저 어떻게 갈라구요 밑에가 어딘데요 데스님 밑에가 어딘데 밑에 집이 어딘데 저에 빨라 여기도 철집 하나 있고 써보래 튕기나 튕기나 안되는데 지금 저만 멈췄어요? 저도 멈췄어요 아 단체로 튕기는 분위기인데 지금 튕겼어요 다들 튕겼대요 석다운 아니에요 순간 핑이 안좋아했나봐 총알 떼야되는데 아우씨 나와요 왜요 총알좀 빼야지 대체까나올거에요 헉 제껍 붙어서 턴턴턴턴턴턴 아퍼 p3분의1 무서운 소리나지 들을까리지 안죽었어요 멸치는 나왔죠 염치는 나왔죠 피먹고 이제 반피 지금 우리님들 다 튕겨가지고 들어오는데 시간도 조금 걸리고요 그래 가라 가라 그렇지 그래 오케이 3분 1만 놓쳐면 돼 뭐야 타임하고 뜨는데 저희 지금 서브 들어와 있는데요 같이 채우고 오카님 튕기셨는데 나 절벽에서 내려가다 튕겼는데 저 위에 있는 애들 아 저 우선 센트렉은 총알부터 빼야되는데 저 지금 들어가지마요 네 들어가지마 언제 들어가요 그러면 꼬부위만 데리고 왔었으면 쉽게 했을텐데 아 캐타리가 묶는걸 기억을 못했어요 총을 안빼고 돼지에 시포 달아서 날려버려요 파키스니마이 나 또 갈증나 나 물 먹으러 가야되니 지금 야생돼지에 시포 달았죠 돼지 던지러 갑니다 불쌍한 놈 옥상으로 떨구래요 이즈넬님께서 옥상으로 떨구래요 이즈넬님께서 옥상으로 떨구래요 오우 이즈넬님께서 옥상으로 던지네 오우 응 돼지 던졌어요? 내려가다 죽었어요? 돼지 어떻게 됐어요? 아랫집에 던졌어? 아랫집이 어딘데? 실패했나봐요 C4 누워가지고 있지? 지금 C4 있는 분 누구 있으세요? C4 있는 분 C4 누워가지고 계신가요? C4 C4 누워가지고 있냐고 지금 또 돼지 찾고 있겠죠? 센트룩은 총알만 빼고 들어가면 안 돼? 돼지 던졌다 침대 많이 설치해가지고 그냥 맨몸으로 달려가지고 총을 빼도 되지 않아요?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돼지 던졌는데 잘못 던진 것 같다 C4가 없다 C4 안 붙어있죠? 재개가 어떻게 들어가실라고 이거 어떻게 들어가실라고 가바, 가바, 가바 아,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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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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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준힐님 옆에 바위쪽에 터렛 있나요? 옆에 바위가 어디죠? 그쪽에 터렛 없는 것 같아요. 저 우측에만 있는 것 같아요 돈챠우님도 하이 아 그래요 그럼 이쪽을 쏘면 되겠네 이쪽에서 공격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센트릭은 없는 곳 센터맵이 뭔가요? 기존 맵이랑 다른 맵 총 가지고 부서지나? 총으로 쏴버릴까? 저거 총으로 식물텔에 그 화단 없앨 수 있나? 망원경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? 망원경을 어떻게 보면 되는데 안 부서져요 3994? 이거 안 부서진대요 좀 더 없앨 수 있는데요 3994? 5994? 4994? 5994? 6994? 6994?